또 정리하면 이분 최고죠? 개장 상황 설명하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도 정리해 주실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염 차장님이 또 처음에 주말에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잘 보내셨고 또 이슈 체크부터 해주셔야 되는데 이슈가 오늘도 많은 것 같네요 당연히 많겠죠 물론 이제 가장 이슈는 아까 삼성그룹 그거니까 아까 보니까 상당히 주가들이 급등 출발을 할 것 같은데 아까 권순윤 기자님 말씀대로 사실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지고 계신 분들이 기분 좋으시겠지만 또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나 결국 기업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항상 힌트 드리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쪽이 항상 그러니까 전에도 정의선 회장도 마찬가지였고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쪽이 아마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예전에도 2016년도에 한번 사망설 돌았을 때 그때도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삼성물산이 한 10% 이상 급등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가겠지만 결국 그 후로 다시 다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도 좀 단기적인 그냥 흐름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좀 이슈 중에서는 이건 이제 구조조정 수혜주가 좀 뜬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흥미로워서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최근에 굉장히 언택트 주들은 좀 약간 약하긴 하지만 올해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사실 언택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식시장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했는데 피해 업종 내에서도 이게 구조조정이 좀 되면서 수혜주들이 좀 많이 부상하고 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좀 기업명까지 좀 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예전에도 한번 언급되었지만 항공주가 좀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대한항공이 발상이 전환을 한 거죠 그때 이제 화물 쪽을 적극 공략해가지고 2분기에 흑자전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 지금 유일하게 흑자전환이 성공한 회사로 좀 남아 있는데 올해 뭐 파산하거나 운영 중단한 항공사만 지금 40여 곳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택배 수혜에 좀 대응을 해서 화물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주고 있고 또 기내사업부도 매각을 하고 또 유상자까지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지만 일단 대한항공을 봤을 때 이 회사는 망하지는 않겠구나 항공주 중에서 그러면 이제 향후에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상당히 좀 좋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요즘에 여행 재개된다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하니까 아시아권으로는 한번 좀 내용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해운주는 예전에 김 프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HMM 관련해가지고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경쟁사들이 공급을 축소할 때 HMM은 초대형 선박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가지고 그게 사실은 이제 이번에 상당한 호재가 됐던 거죠 선박이 없는데 HMM은 선박이 지금 어느 정도 공급이 되니까 이 운임급 등의 수혜를 지금 누리고 있고 영업이익이 어쨌든 올해 8천억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도 상당히 어렵지만 이마트가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지금 경쟁사들이 다 매장을 없애버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매장을 없앤 그 주변 지역에 이마트 매출이 엄청나게 늘고 있대요 반사이익을 누리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승자독식 현상이 좀 나와주고 있고 롯데마트는 홈플러스가 없어지면 네 조금씩 폐점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마트는 또 온라인도 잘하니까 면세점도 지금 예전에 면세사업자 따내려고 정말 난리들이 아니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따내려고 황금화를 낳는 거의 그래서 그 발표하는 날은 주가 투자하신 분들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주가도 폭등했었는데 예전에 기억하시면 두산도 사업권 다 반납하고 지금 호텔실라 신세계롯데 삼자구조로만 재편되는 것 같아요 하나도 반납하지 않았네요 네 하나도 여의도 쪽에 있던 거 그래서 결국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삼사도 지금 힘들지만 임대료도 어쨌든 인천공항에서 다 깎아줬고 그래서 결국 아까 항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살아남으면 결국 먹는 거죠 어차피 중국 사람들은 또 한국에 올 거고 그래서 승자독식이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쪽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일단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영화 드라마 생산이 중단됐는데 유일하게 한국은 지금 영화나 드라마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계속 제작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풍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또 중국의 아이치 이런 데서 지금 콘텐츠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서 상당히 스튜디오 드래곤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언택트나 이런 것만 항상 봤었지만 안 좋은 업종 내에서도 사실 거기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상당한 실적 성장 또 주가 상승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으니까 이런 쪽도 한번 잘 공부해 보셔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에 수혜주가 뜰 수 있고 그리고 삼성 SDI가 요즘에 2차전지에 많이들 관심은 없으셨는데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공개 가능해서 아마 발표할 것 같다고 그런데 삼성 SDI에서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 2025년 이후에 공개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윤태일 삼성 SDI 상무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더 배터리 컨퍼런스 2020인데 온라인으로 개최를 했고요 2027년도에 아마 양산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분께서 이제 2025년도에 배터리 규모가 시장 규모가 145조원까지 증가한다고 하는데 현재 48조원이니까 한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가장 핵심은 이제 양극재인데 양극재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니켈 함량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고 삼성 SDI는 이제 LG화학과는 좀 다른 점이 NCA 그러니까 끝에 이제 망간을 없애고 알루미늄을 넣은 이게 출력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행거리 성능을 좀 위해서 NCA 배터리를 내년부터 좀 공급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가 언급했던 그 실리콘 응극재 이것도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뭐 삼성 SDI도 LG화학처럼 좀 채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삼성 SDI는 뭐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에 배터리를 다 넣겠다 이런 좀 전략으로 좀 배터리 사업을 좀 계속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좀 발표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9시가 이제 됐습니다 59분 몇 초 정도 남았고요 자 지금 상황은 역시 그 삼성 생명이 많이 물산 삼성 생명 이런 게 오르네요 바이오루직스도 좀 한 2% 오르고요 물산이 한 14% 정도 오르고 SDS도 한 7% 상승하고 삼성 생명도 한 10% 정도 상승하는데 일단 이게 뭐 연속성이 있을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그룹 주가 전체에는 다 긍정적으로 일단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은 역시 코스피가 2371포인트 한 11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반대로 한 1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요새 뭐 코스닥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은데 오늘도 역시 좀 출발은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 일단 출발했고요 0.3%고요 그룹주 뭐 대부분 다 오늘 좀 강세 출발한 게 좀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뭐 그룹주 외에는 오늘 좀 녹십자가 한 3% 심풍제약이 한 2.5% 셀트리온도 한 2.3% 좀 오르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일단 오늘 좀 출발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그룹 제외하고는 대형 제약주들이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괜찮고요 코스피 쪽에서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두산표어셀 이번 주에 유상증자 권리락이 있는데 그거 앞두고 두산표어셀이 한 3% 급 나가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노베이션은 이제 오늘 LG화학하고 소송 결과 나오거든요 배터리 그래서 그거 앞두고 조금 부담 그리고 유가까지 좀 최근에 빠져서 약간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형주들 위주로는 좀 강세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KCC도 아시겠지만 삼성그룹하고 되게 동독하잖아요 지분도 갖고 있고 지분도 갖고 있죠 KCC가요? 전자 지분도 갖고 있죠 그래서 7% 오늘 좀 급등하고 있는 게 역시 삼성과 좀 관련돼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호텔실라도 좀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 아시안항공이 좀 안 좋은데 아시안항공 감자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럼 주주들은 대주주하고 일반 주주랑 좀 균등감자 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주가가 한 4% 이상 급락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일단 셀트리온의 스퀘어가 오늘 한 1% 올랐고 메디톡스가 4% 올랐는데 아까 그 뉴스 보니까 대웅지학이 지금 소송에서 저번에 예비 판결 미국에서 졌는데 나보타 관련해가지고 미국 불공정 수입 조사국이 다음 달에 판결이 나오거든요 근데 대웅지학이 이의신청한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반대 의사를 확실히 표명을 했고 연구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려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디톡스한테는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3% 올랐고요 헬릭 스미스도 오늘 좀 특별한 이슈는 없지만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바이오 기업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고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2차 전지가 좀 안 좋습니다 요즘에 2차 전지 워낙 고평가 얘기들 많아가지고 또 테슬라가 지금 중국에서 니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이나 대주전자재로 같은 2차 전지 회사들이 오늘 조금 출발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그런 영향으로 코스닥이 조금 안 좋고 코스피는 한 9포인트 정도 코스피도 사실은 삼성그룹주 제외하면 크게 뭐 이런 좀 특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급 쪽으로도 지금 개인들 외국인 기관 특별히 지금 오늘은 매수매도가 아직까지는 크게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당연히 오늘 당연히 삼성그룹주가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어서 그쪽이 가장 강하고요 그다음에 해운업종도 조금 일부 오르고 있고 아프리카 대지열병 관련주도 좀 오르는데 그 조류독감이 또 발병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한 2년 만에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조금 강세 일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쪽은 여행주 정유주 뭐 2차전지 이쪽 관련 기업들이 일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뭐 어떤 특징보다는 그냥 오늘 삼성그룹 이슈가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매몰시켜버린 그런 지금 상황인데 일단 삼성인자가 사실 지금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이 이슈로 지금 올라간다라면은 사실 주가에 나중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기업 가치로 그냥 올라가야 되는데 삼성인자가 과연 좀 어떤 주가 흐름 보일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요 시장은 일단 삼성 외에는 마땅히 오늘은 특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매매가 다 삼성 계열사에 집중되는군요 네 물산이 역시 가장 수행인 것 같아요 한 20% 올라서 삼성 물산 쪽으로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한두 개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KB증권에서 나왔던 보고서인데 요즘에 이제 금리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이 워낙 좀 강하긴 한데 금융주하고 이분께서 쓰셨던 거는 이제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0.86%까지 급등을 했는데 이제 경기 부양책 통과 기대감이 워낙 높은데 6월 달에도 비슷했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6월에 0.9%까지 올랐다가 8월에 0.5%까지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시크릿걸이 다시 급락을 해버렸는데 지금도 그럴 것인지가 상당히 고민이 되는데 결론은 그러진 않을 것 같다 이번에 이번엔 좀 가치주가 올라가 더 강세 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미국의 민주당이 상원 좀 장악 가능성이 높아졌고 바이든까지 당선이 되면 일단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트럼프가 불복할 가능성이 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라고 쓴 것 같아요 2000년에 대선에서 엘고 그때 당시 부통령이 불복을 했잖아요 사실 부시 대통령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 이제 선거 개표 그게 일정이 좀 연기가 되면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12월 초에 아마 그게 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때 실제로 금리가 5.8%에서 5.3%까지 급락을 한 그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그때는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닷컴법을 터지고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랑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한 달간 금리가 좀 급락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불복하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리고 현재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중소형주 쪽으로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 반대급으로 금융 섹터로 계속 관심이 쏠릴 수 있다 왜냐하면 연말 배당 기대감도 지금 높고 일단 기본적으로 5% 이상 배당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금리까지 좀 이렇게 상승하면 당연히 수혜가 예상되고요 또 지난주에 발표한 실적도 너무 좋았습니다 은행주들이 기대보다 좋았고 특히 보험 쪽이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순매수 그러니까 업종 중에서 보면 개인들 순매수한 게 가장 적은 업종 중에 하나래요 개인들이 그냥 아예 관심이 없던 업종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주주의 양도차익과세 문제에서도 좀 자유로운 업종이니까 보험주 쪽 한번 관심 가져보면 괜찮겠다 그런 좀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주간에는 국내 기업 이익 변화가 좀 나오는데 2020년 순이익 컨센서스는 지난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6%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 품질, 엔진 품질 관련된 비용 이슈 때문에 약간 이제 하향 조정된 것 같고요 2020년 이제 전체 순이익 상향 업종은 운송, 디스플레이, 증권 업종으로 좀 돼 있고 하향 업종은 미디어, 자동차, 호텔 이런 업종들은 약간 좀 하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미래세 대우에서 나온 보고서에는 이제 주식시장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삼성증권, OCI, 유진테크, 그다음에 코오롱글로벌, 진에어, 키움증권 KB금융, 한세시럽, NH투자증권, 현대상사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전망치들이 상향되고 있으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좀 일정들이 좀 많아서 한번 일정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중국에서 이제 5중 전에 열리는데 이제 이게 베이징에서 29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이게 1년에 한번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중요한 국가 의제를 논의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의 장기 우상이 제시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어떤 또 깜짝 정책들을 발표할지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LG화학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최종 결과가 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오늘 2시에 현대차, 4시에 기아차 이제 아무래도 적자가 날 것 같은데 적자 폭이 얼마나 줄어들지 보시고 내일은 이제 3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있고 듀산표어셀이 유상진자 권리락이 있기 때문에 유상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오늘까지는 주식을 좀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누스가 인도네시아 법인 반덤핑 관세 관련해가지고 예비 판결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지누스요? 네, 지누스 매트리스 네, 그거 소송 걸려있거든요 미국의 매트리스 업체들이 아, 그래요? 지누스 대상으로 이거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해서 미국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데 소송을 걸어버렸어요 넌 어떻게 받는 거 아니냐 잘 팔려니까 그런 거지 뭐 네, 그래서 워낙 또 잘 나가니까 그러니까 안 팔리면 소송 거나? 네,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거의 1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래서 주가가 안 갔어요, 사실 지누스가 이것 때문에 소송권 때문에? 네, 소송권 때문에 굉장히 눌려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일 예비 판결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일 날은 카카오게임즈가 PCK 심작 엘리온 쇼케이스 있으니까 공개한다고 하니까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목요일 날은 ECB 통화정책의 미국 경제성장률 그런데 이제 그날 중요한 게 삼성연자가 아마 주주 환원정책 발표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특별 배당 지금 4분기에 해야 돼서 그거 관련한 좀 얘기 또 지배구조 얘기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이 4대장이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29일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LG화학 물적분할 임시주주총회가 금요일 날 있으니까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여기 적어드린 대로 실적 발표가 되게 많아요, 대형사들 그래서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뭐 결론이 좀 나요? 아니면 그냥 그때는 그냥 얘기만 좀 하고 나는 거죠, 이제 거기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투표하는 거예요? 네, 주주들이 여기서 이제 결정 나는 거예요? 네, 나는 거죠 29일? 아, 30일에? 그래서 참석자의 3분의 2 정도가 동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전자투표도 하고 있어요 보니까 LG화학 주주분들은 나 전자투표했다고 이렇게 인증하는 중인데 인증샷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자투표로도 온라인상으로 가능하니까 지금 이번 주 29일까지 가능하니까 투표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염차장께서 뭐 시황을 전달해주는 시간에도 또 코스닥은 또 쭉쭉 내리네요 안 좋네요, 코스닥이 확실히 코스닥은 심리 자체가 지금 이게 좀 붕괴가 돼버렸어요, 완전히 왜? 왜 붕괴된 거예요? 아니, 어차피 지금 팔 거 뻔한데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서 내가 뭐하냐 미리 총알바디 해서 뭐하냐 이런 약간 느낌도 있고 그리고 기관들은 그걸 이용해서 그냥 일단 펀드 환매도 있겠다 일단 그냥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업가치하고는 사실 하등의 관계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뭐 예를 들면 셀트리온이 투자를 했다고 쳐도 셀트리온의 기업가치는 변한 게 없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그냥 수급적인 이슈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대주주 지분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뭐 돈을 벌 회사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또 못 벌 회사가 버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지만 이게 좀 짜증나는 게 그거잖아요, 매년 이거를 반복해야 된다는 게 참 주식 투자 하신 분들도 이게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손을 쓸 수 없는 거다 보니까 더 좀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알겠습니다 오늘 다 해 주셨나요? 네 주말 지난 첫 월요일 개장 시황 점검해 주신 우리 EBS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어떤 제 자산보다 더 소중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